인게맨! 러블룩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거미인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맨! 나 거미 하고 싶어요! 어? 과연 첫 번째 거미인간은 누가 될 것인가? 오랜만이군... 오랜만이군... 오오오오오! 나 리아는 아니겠... 아니겠... 어? 어? 개거미? 나... 나... 돌격해... 으악! 우악! 우아악! 개검이다! 개검이가 됐다! 역시 이럴줄 알았다니까 이 개검이! 저..저럴수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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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문 여는 거 까먹었다. 키가 보여줘? 이거 변한 거 같다? 아닌가? 애들아, 빨리! 알지? 물 탈출하는 방법! 이거 문을 어떻게 열어? 클릭! 아! 자 빨리빨리 탈출하는거야 어 밖에 뭔가를 본거 같다는데? 왔나봐 거미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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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거미다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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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를 만든다? 거미가? 진짜 개같은 거미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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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개구리 냄새를 잘 맡아! 으앗! 레드킥 어따 쓰지? 오랜만에 까먹었네? 어 저기 터뜨려 내려가 내려가 야 거긴 내려가면 안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우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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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탑 열었어! estratしく 열어 antigCause Orion 오으어ע!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senry 음음! 이 뼈다귀는 초코맛이네 하하하하 이 assignment 서표에 선조 으워잇워잇 연락 야야야야야 니가 asking meg 호호.. 야 저 개고미봐 토kle인마him 노랭머리 너 에게 익숙한 향기가 나 노란색까 노란색까 이미 썼어 쐈어? 미호야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떡해 불에서 여기서 꿨어?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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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무해야 착하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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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먼만 나만 문을 뿌시키 필요해 야 쟤 야 너무 이 문 앞에 있는 거 다 가야지 나 갈게! 꼭 탈출해! 안돼! 탈출 못했어, 얘들아! 어우, 뼈가 달아! 구독! 구독! 야, 리아 오늘 분실하고 왔네? 뭐야, 리아 왜 갑자기 변했어? 너 왜 일찍 됐어? 너 일찍 놈이 되려고 한 거지? 기분이 좀 나빠져서 말이야 어, 리안가? 아니다, 나다, 나다. 어, 그렇잖아! 왜 고르지? 검이야? 형, 벌써 눈 닫아야 되겠어. 어휴, 누굴 낚이냐? 형, 평생 쫓아와보시지? 얘들아, 다리 잡아! 포기하는구만, 멍청한 녀석! 에잉! 킥킥킥킥킥킥킥킥 미호야, 어디 숨었어? 어? 이 층에 있지, 니네? 킥킥킥킥킥킥 어, 이 층에 있는데? 야고를 잊해? 킥킥킥킥킥킥키 kk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 암문사 어때? 오? 음, 어떻게 날 거짓? 아, 오! 어, 미안해, 어, 미안! 난 쟤가 없어, 한번만 봐, 조, 한번만 봐, 조, 구로취미. 구로취미, 구로취미 거짓말이야. 날 싹 도네? 그러니까 아 이제 한번 먹을걸 됐어 됐어 거미가 배가 많이 고픈가봐 힘이 없네 너 내려가서 저거나 해! 10시나 빨리 시간이야 이거! 시간 다음이야! 거미야 거기서 뭐해? 거미 내려갔다! 거미가 거미집을 발견했나봐 보라색 녀석이 찾았어? 아악! 뭐래! 우리야! 안 찾아!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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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스프레이 코리아! 열었.. 어 열었네? 리야 문 열었어 근데 리야는 어딨어? 리야 죽었어 리야 문 열었어 나가자! 나 풀이 없어! 앙! 앙! 못하네! 좋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 떨어지는 방향이 처음부터 인염맨 쪽이면 이건 단미워야 어? 아닌데? 저리 가! 어? 드리미하다! 하아아아악! 하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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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쾡이가 한 말 있어! 하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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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놀려준 거야! 개단면 살쾡이야? 하아아악! 집중한다! 하아아악! 하아아악! 어? 잠깐만! 내 거미 엉덩이에 똥 치렀는데? 하아아악! 하아아악! 펜치 뭐지? 펜치! 나 펜치 얻었어! 렌치 얻었어! 혹시 문신 거미라고 하네? 응! 일진 거미다! 일진 거미라고 하라! 꽝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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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치는 큰데 조금 이땠어야 돼! 레드키! 레드키 썼지? 응! 레드키 썼지! 썼지! 저 얼굴이 왜 내 엉덩이 좀 봐봐! 내 엉덩이 좀 봐봐! 안 봐! 내 엉덩이에 똥이 묻어 있어! 아아! 털어져! 잘 봐! 그래! 봐봐! 아! 털어와! 아! 털어와! 아! 싱그러워! 아니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래! 렌치 준비해! 알았어! 내가 10% 초 털려놨어! 알았어! 렌치 준비 말려! 어! 그래도 내려가서 따면 돼! 이거 쉽게 탈출해야 돼! 나 노란색 열쇠 어딨는지 아니까 일단 따! 알았어! 보미가 2층에서 뭘 하고 있는 거 같애! 여기 닫고 노란색 열쇠 필요하네 노란색 열쇠 어딘지 알아! 근데 못 가! 아무래도 지키는 게 아닐까? 보미가? 그런 거 같애! 이 근처를 지켜 여기 열고 싶으면 3명을 희생해야 돼! 초초방에 열쇠가 두 개나 있어! 초초방에 열쇠가 두 개나 있어! 오! 어! 안 돼! 그래! 초초방 지어야 돼! 야! 저기 왜 김치 끼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어? 저기에 열쇠가 있거든! 여메아! 그 다음 열쇠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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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 위에 열쇠가 없는데? 이 위에 легко! 아뇨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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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날 버리고 탈출해! 아 여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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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 도망가야 돼! 도라기! 건전치도 거기! 건전치.. 여기 또 있어? 그래 나 아빠.. 거미여서 이제 거미줄이 없을걸? 이걸 노리면 되는거야 보라네 여기서 얻었지만 너는 지금 못써 이렇게 빨간색이 초록색 열쇠가 필요하겠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대문 붙었다! 나가는 문에 필요해 그거! 얻었어.. 이렇게 개꿍! 심장 고민! 야! 쟤 뭐야! 이제 건전자랑 열쇠만 있으면 돼! 뭐..뭐야? 봐봐! 한남남 맛있는 거 마지막에 또 한 번 먹는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감질란 나는게 좋은 타임 쟤 이거 못 가져가게 알고 있어 저쪽에 가지 말고 거기서 건전지를 챙겨 그치? 멈춰가지 나 간다! 절대! 그때 눈치채기 해선한대! 보라에서 여기서 어디 가놨지? 2층! 방금 있었던 곳! 건전지에 있었던 곳!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가려고? 멍청이? 오케이! 태출이야! 수고했어! 태출이야! 보미야! 어? 일루와! 어? 일루와 일루와! 우리 나 입구 열었으니까 일루와!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입구에서 보자! 어? 오케이! 이거면!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조그만게 어디서? 어? 수고했어! 몸만 빠져! 얼굴 똑바로 보고 인사해야지 잘있어! 나 조금 있으면 일어난다! 조심해! 에이! 수고했어! 몸만 빼 먹다 떨댔네? 안돼!!!! 하하하하 아규 놀려주기까지 완료 다행이다 완벽했다. 완벽한 플레이셨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도망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뇽 how to write